예로부터 화려한 문화의 꽃을 피운 아시아의 이웃나라 태국이 있었으니 옛 이름은 성나국이라 오래전 성나국과 맺은 친선과 교류의 역사를 알리고자 태국 왕실 사절단이 도착하였음을 아뢰옵니다. 왕이 잔치를 베푸는 오늘같이 좋은 날 태국 왕실의 축하 사절단에게 아름다운 춤과 음악을 정하옵니다. 왕이 잔치를 베푸는 오늘같이 좋은 날 태국 왕실 사절단이 도착하였음을 아뢰옵니다. 왕이 잔치를 베푸는 오늘같은 날 태국 왕실 사절단이 도착하였음을 아뢰옵니다. 왕이 잔치고 있는 날 태국 왕실 사절단이 도착하였음을 아뢰옵니다. 왕이 잔치고 있는 날 태국 왕실 사절단이 도착하였음을 아뢰옵니다. 왕이 잔치고 있는 날 태국 왕실 사절단이 도착하였음을 아뢰옵니다. 왕이 잔치고 있는 날 태국 왕실 사절단이 도착하였음을 아뢰옵니다. 왕 Each 몸이 medotit toxicいました. 왕이 잔치고 있는 날 태국 왕실 사 baggage 만 MICHAEL 그녀 태국 왕실 사절단이 도착했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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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